한글자막 by 박진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름으로 추건합니다. 온 인류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후에 인생은 방황하게 되었고 인생은 고아와 같이 그 가운데에 또 모든 자기 자신을 상실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냐고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윗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가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집을 잃어버리지 않나 또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자기의 삶이 다 그와 같이 방황의 삶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12살 때에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다시 돌아온 일이 있죠. 예수께서 부모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온 인류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멀리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것이고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목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한국 같은 경우도 1년에 가출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이 1년에 2천 명이 되어지고 집 나온 노인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오고 또한 마약과 도박으로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로 돌아와야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이며 누가 보검 15장의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자녀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누구든지 정말 자녀 있는 부모들은 장담할 수 없죠. 우리 자녀들은 괜찮다. 우리 가정은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모든 것이 다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형통할 수 없고 항상 건강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서부터 누인까지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과실할 수도 없고 내 자녀들만큼은 타락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다고 과신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어느 서울에 있는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보면 아들이 둘이 6살, 5살 됐을 때에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5분을 남겨놓고 예배 5분 남겨놓고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목사님이 막 마음에 불안한 마음과 정말 그 가운데에 감동이 있어요. 할 수 없이 예배에 조금 늦어도 인도하라고 부목사님에게 맡겨놓고 목사님은 그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막 뛰어서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 어딨는가 그쪽을 향하여 막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감이 이상해서 뚝 있는 쪽으로 해서 강 있는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쪽의 아이 둘이서 그냥 손도 잡고서 가는데 1분만 늦었어도 아이들이 큰 봉병을 당할 만큼 그렇게 약 100미터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곳으로 아이들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는 수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른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곳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 아들 둘이서 손붙자고 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막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와 살린 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정말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위험한 곳에 가고 있으면서도 위험한지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방황하면서도 방황하는지를 모르고 있고 자기 자신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덴마크라는 나라도 좋았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경제 공황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희생거릴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는 곳이 바로 나라도 나라라도 전혀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강대국인 나라도 그러할 텐데 한국이란 나라도 언제까지나 경제 10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몰락이 없고 가정에 의리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 놓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곳에서 그 경제 공황이 오고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할 때 나타냈던 사람이 그룬투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160년 전의 일이었는데 바로 거기에 그때의 그룬투비 목사님은 3회 운동을 했어요. 세 가지 사랑하는 운동에 대하여 외쳤고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기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외쳤고 두 번째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에 대하여 외쳤으며 세 번째로는 환경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자연과 모든 환경에 대하여 불을 찢으면서 그 세 가지의 3회 운동이 덴마크를 살렸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 회복되는 역사를 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는 약 90%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것은 그 해결점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산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바로 20년도에 보면 경제공황이 왔는데 10년 만에 30년 됐을 때에 은행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해놓고 그 예금을 찾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은행이 파산을 하고 31년도에는 바로 2300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 후로부터는 한 주간에 6만 4천명 정도가 실업자가 나오니만큼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몰락해 가고 있는 그러한 미국에서 그때 나타난 미국의 그룬토비 같은 사람이 루즈벨트벳 대통령이었고 그 루즈벨트벳 대통령에 의하여 그분은 정말 17시간의 릴레이 기도와 엄청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미국이란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한국이란 나라에는 이와 같이 그룬토비 목사님 같은 그러한 분들이 몇 명이나 있으며 또 그 의렴당할 때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하여 한 가지로 함께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거기가 다 개인적인 사람들이고 개인적으로 잘 살면 됐고 잘 먹으면 됐다고 하는 개인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호라고 하는 그것이 특히 딱히 하나의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한국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이 각각 구멍 나 있고 그렇게 뚫려있고 방황하는 것이 한국이란 나라요 또 전 세계의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신앙적으로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가 육체적인 것들로서 막혀있는 것 같아도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7장, 38장에 보면 거기에 히스기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아라는 왕이 자기의 그 개인적인 비용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아프고 병이 들으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사가 있는가 좋은 사람 있는가 좋은 어떤 거기에 전문적인 박사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찾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엘 세바라도 갈지 말고 길갈라도 가지 마라.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곧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백도 좋고 권력도 좋고 물질도 좋고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다고 할지라도 그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너희를 키우시고 너희를 살리신다. 히스기아라는 영적으로 풀었습니다. 벽에다가 그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과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 수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눈물로 침상을 적신 그 히스기아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래서 그 왕의 눈물이 하나님을 탐동케 하십니다. 15년 동안의 수명을 연장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곧 문제의 원인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는 것이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내비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와서 얼마나 조공을 받쳐라. 금 30달란트 또 은 300달란트에 대하여 받치라. 오죽하면 그 금에 대하여 만들기 위해서 성소에 있는 금을 긁어낼 정도로 도금한 것까지도 그어하고 반지를 빼고 해에만이 그거를 조공을 받치는데 사내비대랍니다. 아니다. 내 나라 전체를 날라. 그때의 왕을 모독하고 나라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사내비대한 그 사자의 편지를 받고 이 히스기아는 정말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는 가졌지만 아이를 낳을 만큼 임신한 여인이 해살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을 때에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천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천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보입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천연의 말을 들으셨죠? 하나님 이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간구하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내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 너의 나라를 살리시고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6기 32장 8절에 사랑 속에는 영혼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자문서 18장 4절에는 말씀하기를 심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비역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강한 심령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힘이 영혼이 여러분, 영혼에 있게 하시기를 주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선이요, 라인이요. 하나님께로 통할 수 있는 통로와 같은 것이요. 기도는 영적 비상벨과 같아서 우리가 비상벨을 누르면,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때라란 소리가 나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어디서든 그 소리를 듣고 피할 수 있고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비상벨을 누르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보시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놔두시렵니까?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렴 이대로 우리를 보시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비상벨을 누르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두심도, 기도라고 하는 영적 벨을 우리에게 주심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인들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있습니다. 성의의 기적도 있고 축복의 기적도 있고 죽음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조건 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적만 바라고 있는 요행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할 일과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든 하지 못하는 일이든 사람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것이나 모든 것, 그냥 아무것도 자기에게서는 생각하지 않냐고, 감사에 대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이 어느 때 병이 들으면 숨쉬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느 때 병이 들게 되면 정말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상관없이 다 해내는 것에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캄캄한 어둠으로 다가올 데가 없지 않아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리를 들으시며 그 소리에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수 많은 베드로도 주여 주시여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께서 오라 명하시니까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또 그럽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에 보면 즉시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쓰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강을 건너게 하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즉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속에 빠져들어하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십니다. 그를 꾸짖거나 그를 야단하심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정말 어짜여 의심했느냐 어짜여 믿음이 적으냐 하고 주께서 그에 대하여 본면하면서 그 마음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그를 세워 가신다 하는 거예요. 어떤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간증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 때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라, 기도해라, 주의를 지켜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곁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치게 됐는데 6개월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의사선생님이 와서 참 젊은 사람이 안됐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긴가 했더니 와서 다리를 소독하고 뭐하고 했더니 난 다음에 어느 날 이야기해드려요.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그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전혀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는 거를 이거 마비된 걸 그대로 두게 되면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이미 보호자들이 다 동의를 했고 사인도 다 받은 상태라고. 그래서 수술실로 갑자기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때의 처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하기 전에 핀셋으로 눌렀는데 아! 하니까 아야라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다시 합니까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수술실에서 거기서 다시 나와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런 영적 비상변을 누른 것처럼 그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냐고 그는 주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굳은 결심대로 주의의 종이 돼서 묵회를 하고 미국에서 묵회하는 분입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도 바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담하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작정하셨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와 같이 강한 의지를 표현하셨으니 우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우린 육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위기가 있는 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간과하며 기도하는 우리 살아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산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붙잡아달라고 언제든지 영적 배를 누르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주님 붙잡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심으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